우와 앞에 오징어 있어 오징어 어머 오징어 어디가니? 어머 신기하네 이렇게 가까이서 오징어를 보다니 근데 왜 색있고 익은 것처럼 색깔이 저러지? 누가 누가 쌀만 먹다가 놔줬나? 졸리가 없지 어후 잠자리채 갖고 오고 싶다 어머 어머 지금 빨리 났다 응? 네 오징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와 오징어와 싸우고 있어요 자 잡을 것인가 잡힐 것인가 살 것인가 오 오징어 이렇게 가까이서 살아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바다 자체에서 오 아깝습니다 어머 엄마 신발이야? 자 아빠가 낚을까요 오징어가 살까요 오우 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어 밑에도 뭐 이상한 거 많네 응? 아싸 못 잡고요 내려가셨습니다 아예 내려가셨습니다 하하하하 어제 보여주세요 와 오징어 오징어보러 가겠습니다 오징어보러 오징어 오징어 여기 물이 있네요 물 여기 물 여기 물 아 너무 신기해 땅에 보여줘 땅에 안보여서 오징어 와 근데 어떻게 색깔이 이래? 일단 라면 끓여먹자 이걸로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? 이따 끓여먹고 여기다 물 담아줘야돼 너무 신기해 전복채취 여기 최초로 전복채취를 한번 해보세요 어 엄청 쎄 어 엄청 쎄 오우와 보여주세요 약한데? 여기 엄마 들어서 보여주세요 진짜 손에 달아붙은거 싫어 으취와이씨 한번 돌려봐 오우 전복 좋아요 좋아요 다시 예쁘게 다시 뒤돌아 뒤돌아 아직 안잡혀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안잡혀 전복이 아 다시 제가 걷어 올리긴 했는데 여기 성게 보이세요 성게 아 요만해요 전복이 아 귀여워 전복이 요만한데 이게 너무 힘이 세서 잠자리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껍질이 부서졌어요 이렇게 근데도 안돼서 제가 지금 엄청난 힘으로 했어요 따단 성게입니다 성게 성게 잘 안보이네 안보여 줄 이게 이게 안잡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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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조그마네 친구네 크기가 어 방수심발이 아니라서 저 저 저 방수심발 저 우리 아들은 방수심발 전복이 오우 이거 신기하네요 자연산 전복이 여기에 요만한 것들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애들도 있고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잡은거 다 가져오게 이 뒷모습을 보니까 전복이 많네요 팔던 마트에서 팔던 전복 아 제주도 가서 이거 수영복 입고 물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보네요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바다 감상을 한번 더 아 너무 예뻐요 바다가 사람들이 지금 도루묵자 분들하고 통발을 던져놓고 기다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아 지금까지 여기는 속초가 아니고 고성 거진항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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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